아내의 비밀 그가 그만 천 씨를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노파에게 돈을 듬뿍 쥐어주고는 노파의 도움을 받아 천 씨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만나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천 씨는 이를 거절했지요. 그러자 바람둥이 젊은이는 상사병이 나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이에 노파는 천 씨를 찾아가 젊은이가 그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죽어가고 있노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만일 그에게 천 씨의 집을 찾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는 정말 죽고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천 씨는 이를 허락하였고 바람둥이 젊은이는 그녀의 집을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런 사실을 눈치챈 천 씨의 시동생은 자기 형에게 짧게 몇 자 적어 보냈습니다. 어서 와주십시오. 좋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김 씨가 아우의 집에 도착하자 아우는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모두 김 씨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고는 함께 김 씨의 집으로 갔지요. 아우를 담장밖에 남겨둔 채 김 씨는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 문틈으로 방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아우에게 돌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야 아내는 혼자 잠들어 있는걸. 그런 다음 김 씨는 아우와 작별 인사를 나눈 뒤 볼일이 있어 다시 집을 나서는 척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우가 집에서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그는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바람둥이 젊은이가 그의 아내와 함께 있었던 까닭입니다. 젊은이도 김 씨의 아내도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반 위에는 아내가 젊은이에게 대접했던 술병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김 씨는 조심스레 바람둥이 젊은이를 깨웠어요. 그가 잠을 깨자 김 씨가 말했습니다. 난 널 죽여버릴 수도 있어. 그러나 넌 젊고 재주도 있어. 장래가 유망하지 않은가. 자, 여기 술이 있으니 함께 한잔하세. 젊은이가 자네 비우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자네가 그토록 진실로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녀를 아내로 삼으면 어떻겠나. 자네가 그녀를 사랑만 한다면 내가 아내와 헤어질 테니 혼인을 하게. 그녀는 제게 어울리는 배필이 못됩니다.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한잔 더 마시게. 하고 남편이 말했지요. 그리고 냉큼 나가게. 앞으로 다시는 내 아내를 만나러 오지 말게. 난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을 뿐더러 알다시피 내 아내니까 말일세. 젊은이는 방을 나서며 앞으로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약속하였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젊은이가 떠난 뒤 김씨는 아내를 깨우지 않고 집을 나섰어요. 그는 말에 올라 일을 보러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아내가 자신의 도착을 반기며 맞아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또한 상냥한 태도로 아내를 안아주었지요. 그러고는 자기가 아내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아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평생 마음쓰며 살았답니다. 보자가 된 농부 옛날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한 농부가 참외밭 원두막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원두막이 몹시 삐걱이며 흔들거렸습니다. 농부는 깜짝 놀라 잠이 깨어 이게 웬일인가 하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난데없이 큰 호랑이가 한 마리 원두막에 한 기둥을 물고 힘껏 뒤흔들어 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호랑이가 한 번 뒤흔들어 댈 때마다 원두막은 마치 금방 뒤로 넘어질 듯이 흔들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오금이 저려 목청껏 비명을 내질렀어요. 그때 압산 고개마루에서 웬 낯선 사람이 하나 나타나며 이놈 꼼짝 말고 개 섞어라 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그 고함 소리를 듣자마자 벼랑간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허둥지둥 뺑소니를 쳐버렸습니다. 이윽고 그 낯선 사람은 원두막 밑으로 다가와 잠에 있소? 하고 물었습니다. 예, 이따마다요. 농부는 재빨리 원두막에서 내려와 반기며 말했습니다. 참외 좀 주시오. 얼마나 드릴까요? 얼마든지 있는 대로 다 가져와 보시오. 예, 잠깐만 기다리시오. 농부는 부리나케 참외밭을 뒤져 잘 익은 참외들을 골라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조리 그 사람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산더미처럼 쌓인 참외를 그 자리에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농부는 농부는 어이가 없어 멍하니 그 낯선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잘 먹었다. 가까스로 요기는 되는군. 그 사람은 비로소 손등으로 입술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마 배가 몹시 고팠던 모양입니다. 그는 농부에게 잠의 값은 내일 아침 저 뒷고개에 올라가 보시구려 그러면 아마 그 값은 되고도 남을 것이 기다리고 있을 거요. 하고 말한 뒤 훌쩍 그곳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농부는 그 사람이 일러준 대로 뒷고개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고개마루에는 원두막에 나타났던 그 큰 호랑이가 널부러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맨손으로 잡아놓은 것이었지요. 농부는 그 호랑이를 메고 내려와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두 바보의 문상 옛날에 어느 새섬에 이웃해 있는 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새섬에 사는 사람이 초상집에 문상을 가게 되었어요. 밑에 있는 세 사람이 다 잘 아는 이의 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도무지 초상집 초상집이라곤 처음 가보는 터라 어떻게 문상을 해야 좋을지 깜깜했습니다. 여보게나 자네는 문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우린 난생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 두 사람은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 말게 내 뒤만 따라오게 그리고 상가에 가서 내가 하는 대로만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네. 그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자네만 믿네. 두 사람은 그의 뒤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 키가 껑충하게 크고 두 사람은 반대로 작았습니다. 옛적에는 문상을 가려면 갓을 쓰고 흰 도르마기를 입고 가장 점사는 채 어흠어흠하고 헛기침을 하며 가게 마련인데 물론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윽고 초상집에 닿았습니다. 먼저 그 한 사람이 앞장을 서 초상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워낙 키가 큰 나머지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문 지방을 넘어서다 그만 가시 문틀에 받쳐 쭈그러져 버렸습니다. 뒤따르던 두 사람은 그것을 보자 아 문상은 저렇게 하나보다 하고서는 문 지방에 이르자 갑자기 차례로 깡충 뛰어올라 일부러 갓을 찌그러뜨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워낙 키가 작아 그렇게 해야 문틀에 가시 닿을 수가 있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간 한 사람은 어이 어이하고 울음소리를 내며 절을 냈습니다. 초상집에 간 문상객들은 을에 그렇게 우는 소리를 내며 문상을 하게 마련이었지요. 그러나 전혀 그것을 알 까닭이 없는 두 사람은 그 한 사람이 어이 어이 하는 것을 보고서는 아 자기가 사는 섬 이름을 대야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는 섬 이름이 어이도였거든요.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들은 삿꼬시 삿꼬시 청령도 청령도 그렇게 각각 우는 소리를 내었답니다. 그 꼴을 본 그 한 사람은 기가 막혔지요. 더구나 상주가 어이가 없어 두 분이 왜 저러시지요? 하고 묻자 그는 부끄러움을 참지 못해 그만 호닥닥 바깥으로 뛰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너무 바삐 서둔 나머지 그는 문턱을 넘어서려다 발이 미끄러져 봉당에 쿵덕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도 금방 뒤따라 나오며 잇따라 엉덩방아를 찌었지요. 그래야만 문상이 제대로 되는 줄 알고 어떻게 하든 그 한 사람의 흉내를 그대로 내려고 안간힘을 쓴 것입니다. 두 바보는 그렇게 문상을 마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오리 찾기 까마득한 옛적부터 서울에 한강이 있듯이 평양에는 대동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대동강은 대동강은 큰 강이라 해마다 철새들이 쏟하게 날아오곤 합니다. 어느 가을이 되자 또 많은 오리떼가 날아와 와글거렸습니다. 오리떼는 언제나 떼를 지어 하늘로 날아오르고 또 떼를 지어 강물 위에 내려앉곤 합니다. 그런데 대동강가에 한 꾀보가 살았는데 사람들은 그를 김선달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루는 김선달이 강 두개 우두커니 서서 떼를 지어 오가는 오리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오리떼를 팔아먹을 꾀를 짜내고 있는 참이었어요. 이윽고 김선달은 그곳에 떠나 어디론가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그는 한 시골 부자를 데리고 다시 강가에 나타났습니다. 자, 보시오. 내가 말한 그 오리떼요. 김선달은 강물 위에 오리떼를 가리키며 그 시골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아, 과연 망키는 하네요. 모두 몇 마리나 될까요? 시골 부자가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만 오천마리가 넘지요. 김선달은 헤아려 본 적도 없으면서 시체매를 떼고 말했습니다. 글쎄 내 눈에도 그렇게는 되는 것 같고려. 안 돼. 참말로 저 오리떼가 모두 되길 것이 맞소. 시골 부자가 아무래도 좀 의심적은 듯 물었습니다. 어허 그렇다마다 직접 보시면 아실 게 아니오. 내가 워낙에 길을 잘 들여놓아서 내 말대로 한다오. 자, 이제 똑똑히 잘 보시오. 김선달은 이렇게 말하며 강가를 오락가락하다 오리떼가 하늘로 날아오를 만한 때가 되자 날아라 하고 한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순간 아니나 다를까 오리떼는 갑작스레 날개를 퍼드덕 꺼리며 일제히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김선달은 저편으로 날아간 그 오리떼가 다시 내려앉을 때쯤이 되자 이번에는 또 모두 내려앉아라 하고 소리치며 한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오리떼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첨벙첨벙 강물 강물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자 어떠시오 이래도 내 말을 못 믿겠소. 김선달은 의기양양에서 시골 부자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시골 부자는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 좋소 저 오리들을 몽땅 내게 파시오 하고 졸랐습니다. 그럽시다 그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을 못 들어주겠소. 김선달은 딴에 맞이 못한 듯 그 오리떼를 모두 시골 부자에게 큰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시골 부자는 그 많은 오리들이 모두 제 것이라고 믿고 싱글싱글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룻밤을 자고 나서 다시 대동강으로 나와보자 오리가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찌된 거덜긴가 시골 부자는 눈을 씻고 다시 살펴봤으나 오리라고는 자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사이에 모두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줄도 모르고 시골 부자는 그 오리떼를 찾는다고 사방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아마 그는 지금도 그러고 있을지도 모른답니다. 토끼의 꼬리 옛날 옛날 옛적에는 호랑이가 사람으로 둔갑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옷을 입고 또 사람처럼 집을 지어 살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아무리 사람처럼 둔갑을 해도 꼬리는 감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루는 한 나그네가 괴나리 보참을 맨 채 홀로 산길을 가다 날이 저물고 말았습니다. 깊은 산속이라 마을은 보이지 않고 또 길을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아 어찌 하면 좋을까 나그네는 오도가도 못한 채 이리저리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혹시 외딴 오막살 이라도 눈에 뜰까 해서 찾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둠 속 저편에서 등볼이 하나 가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옳지 됐다. 사람이 사는 곳인가 보다. 나그네는 부쩍 힘이 나서 그 불빛을 찾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산깃을 큰 바위 아래에 외딴 오막살이가 한 채 나타났습니다. 주인 개시오. 나그네는 나그네는 그 오막살이 앞에서 소리쳐 주인을 불렀습니다. 예, 뉘시오. 방문이 열리며 주인 영감이 나왔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올시다. 날이 저물어 하룻밤 신세를 지고 가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시오. 방은 누추하오만 어서 들어오시구려. 주인은 퍽 친절하게 나그네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고맙습니다. 나그네도 공손히 인사를 차리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이윽고 밤이 이슥해지자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는 새벽력에 문득 잠이 깨어 방 안을 둘러보다 벼랑간 소세라 치게 놀랐습니다. 주인 영감은 아직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고 있는데 이불자락 밑으로 호랑이 꼬리가 세멋이 비어져 나와있었던 것입니다. 주인 영감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 둔갑한 호랑이였습니다. 이 큰일 났네 이를 어쩌면 좋은가 나그네는 겁에 질려 망설이다가 호랑이가 깨어 일어나기 전에 도망을 칠 꾀를 냈습니다. 먼저 그는 괴나리 보참을 풀어 그 안에 넣고 다니는 방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그머니 호랑이 꼬리에 매달아 놓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호랑이가 움직이면 방울이 딸랑거리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야 멀리서도 호랑이가 뒤쫓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는 오막살이 앞에 우뚝 서있는 느티나무 위에 올라가 숨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호랑이가 잠이 깨어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고 있었지요. 얼마 뒤 호랑이는 부스스 눈을 뜨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곁에 누워있던 나그네가 보이지 않자 호랑이는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그네를 뒤쫓아 잡아먹으려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그 순간 느닷없이 꼬리에서 방울소리가 딸랑딸랑 울려 퍼졌습니다. 호랑이는 화들짝 놀라 아이고 내 꼬리에 딸랑귀신이 달라붙었네 하고 바깥으로 뛰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딸랑귀신을 떼내 버리려고 마구 뜀박질을 하며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방울은 더욱 요란스럽게 딸랑딸랑 소리치며 뒤쫓아 왔습니다. 호랑이는 그런 줄도 모르고 여전히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달아나는데 어디선가 어쩌다 방울이 그만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딸랑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워낙 혼이 난 호랑이는 딸랑귀신이 다시 달라붙지 못하게 하려고 마냥 내달렸습니다. 그때 난데없이 토끼가 한 마리 호랑이 앞에 나타나 아저씨 무슨 일인데 그렇게 바삐 달아나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이고 얘 말도 마라 딸랑귀신이 내 꼬리에 달라붙어 어찌나 딸랑거리는지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호랑이가 숨이 차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딸랑귀신도 있나요? 이따마다 그 귀신을 떼내버리려고 밤새도록 달리다가 아까 가까스로 떼내버리고 말았어. 아저씨 딸랑귀신을 찾으러 가봐요. 토끼가 말했습니다. 토끼는 딸랑귀신이란 말을 처음 들었으므로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몹시 보고 싶었지요. 그러나 호랑이는 하도 혼이 난 나머지 싫어 또 내 꼬리에 달라붙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러나 토끼가 아저씨 그럼 우리 서로 꼬리를 꼭 붙잡아 메고 가봐요. 하고 자꾸 조르자 마지못해 그렇게 해서 방울이 떨어진 곳으로 도로 돌아왔습니다. 방울은 찔레 덤불 위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바람이 휙하니 불어와 방울이 또 딸랑딸랑 소리를 냈습니다. 순간 호랑이는 딸랑귀신이 도로 제 꼬리에 달라붙으려 한다고 여기고는 지레 겁이 나서 느닷없이 화다닥 달아났습니다. 그 바람에 토끼는 호랑이 꼬리에 매달린 채 갈팡질팡 끌려가다가 나무 뜬 걸에 걸려 그만 꼬리가 몽땅 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토끼 꼬리가 짤막해진 것은 그때부터라고 합니다. 불행을 지닌 사람 옛날에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 복이 있다고 전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조상들의 좋은 맷자리 좋은 아내 오래 사는 것 많은 자녀들 풍족한 식량 많은 재물 많은 형제들 교육을 받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덟 가지 복 중에서 어느 하나도 갖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여덟 가지 불행을 가졌다는 뜻으로 팔게 복이라 불렀습니다. 이노라는 사람도 바로 이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는 아내마저도 그를 저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딱 한 처지에 두 이노는 어느 날 주시 성을 가진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젊고 아름답고 부자인 주시는 두시를 사랑하게 되었고 두시 또한 주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여덟 가지 불행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그 불행은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올마가게 마련이었습니다. 따라서 주시의 경우에도 두시와의 만남으로 인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의 장산일은 잘되지 않았고 가축들은 죽었으며 그녀 소유의 들에서는 수확이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음과 같은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시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자기 곁에서 사랑하는 두시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의 그럴만이 한통 놓여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두시는 그녀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온 마음을 바쳐서 그녀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곁을 떠나는 것은 불행 말고는 자기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고요. 글을 다 읽고 난 주시는 슬피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했던 것은 두시였지 자신의 재물이 아니었던 까닭입니다. 그러자 그 순간부터 그 많은 재물들이 증오스러워 졌습니다. 그리하여 재산을 모두 거지들에게 나누어 준 뒤 그녀는 자기가 살던 고장을 떠났습니다. 골짜기를 걸으면서 그녀는 눈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만일 굶주린 이들을 모두 먹일 만큼 곡식이 있다면 또한 돈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줄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이 있다면 이 땅 위에 더 이상은 슬픔이 존재하지 않게 될 터인데 이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그녀는 도련 자기 앞에 한 사나이가 황소를 타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빼어난 용모의 건장한 젊은이로 온몸을 꽃들로 장식하고 곡식 이삭을 두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황소를 멈추게 한 뒤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내 아내가 되어주시오. 저는 이미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덟 가지 불행을 지닌 사람으로 그분 외에 저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원하신다면 저와 오누이 사이가 되어주셨으면 해요. 하고 주씨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관습에 따라 오누이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손가락을 베어 그 피로 자신의 옷자락에 자기 이름을 쓴 다음 이름 쓴 부분을 잘라 서로 교환하였지요. 그러고는 이것을 각자 가슴 깊이 간직한 뒤 제각기 자기의 갈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걸어와 피곤해진 주씨는 욕이도 할 겸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곳에 잠시 누웠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러자 꿈속에서 얼굴이며 머리카락이 온통 은빛처럼 새하얀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네가 만나서 서로 온의 사이를 맺은 그 젊은이가 바로 나였느니라. 나는 이 골짜기의 신령이니라. 난 내 소원을 알고 있지. 너에게 여기 이 쌀 자료를 주마. 이 속에 든 쌀 한 톨만 가지면 아무리 커다란 가마솥이라 해도 밥을 하나 가득 지을 볼 수가 있느니라. 그리고 내가 이 자루에서 쌀을 아무리 꺼내었어도 쌀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남긴 뒤 노인은 사라져 버렸고 주씨는 잠을 깼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작은 쌀자루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자루를 집어들고 그녀는 다시금 먼 길을 떠났습니다. 골짜기를 다 벗어난 주씨는 우뚝 솟은 산 고개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언덕 꼭대기에는 아주 아름다운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었고 숲 한 가운데에는 오두막이 한 채 그리고 오두막 안에는 젊고 잘생긴 나무꾼이 아궁이 앞에 앉아 가마솥에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 물을 무얼 넣을 거예요? 오두막 문턱에 멈추어선 주씨는 인사를 한 뒤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 물 속에 아무것도 넣을 게 없어요. 하고 나무꾼이 대답했습니다. 내겐 기장 쌀도 쌀도 없거든요. 이 말에 주씨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자루에서 쌀 한 토를 꺼내 가마솥 속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당장 가마솥에는 쌀이 하나 가득 넘치게 되었고 나무꾼과 주씨는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 밥을 먹은 뒤에 나무꾼이 주씨에게 말했습니다. 날 사랑해 주어요. 그래서 우리 두 사람 부부가 됩시다. 전 당신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고 주씨가 대답했습니다. 제겐 사랑하는 남구님이 계시답니다. 그분은 여덟 가지 불행을 가진 분이시지요. 하오나 만일 원하신다면 제 오라버니가 되어주세요. 나무꾼은 그 뜻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온후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밤이 깊자 주씨는 고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얼굴도 머리카락도 마치 은빛처럼 새하얀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아주 커다란 호랑이를 타고 있었어요. 나는 산신령이니라. 네가 오두막에서 저녁밥을 함께 먹은 나무꾼은 바로 나였느니라. 난 내 소원을 알고 있다. 자, 이 황금덩어리를 가지거라. 네가 이 황금덩어리를 아무리 떼었어도 황금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남기고 노인은 사라져버렸고 주씨는 잠을 깨웠습니다. 깨어나 보니 나무꾼도 오두막도 보이지 않았고 그녀 곁에는 황금덩어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아. 하고 주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혼잣말을 했어요. 난 이곳에다 완전한 제 모습을 갖춘 고을을 세울 테야. 그러면 방방곡곡에서 굶주린 사람들이며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곳으로 나를 찾아오겠지. 그러면 그들 틈에서 난 여덟까지 불행을 지닌 내 그리운 힘을 찾아낼 수 있게 될 거야. 그리하여 주씨는 자기의 생각대로 고을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거지들이며 배고픈 사람들 혹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녀가 있는 곳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바람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어느 날 그녀의 남편인 두씨가 그곳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를 본 순간 주씨는 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데 대해 그를 나무랐지요. 주씨를 알아본 두씨 없이 말할 나위 없이 기뻐했습니다. 주씨는 그에게 맹세를 시켰어요. 다시는 그녀를 버려둔 채 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말이지요. 그런 다음 그들은 그들을 찾아오는 거지들을 모두 먹고 마시게 해주면서 매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씨는 갖고 있던 돈을 모두 써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보살피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황금을 돈과 바꾸러 다른 고울에 다녀오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주씨는 자기의 황금 덩어리를 남편에게 주면서 신신당부하였어요. 황금 덩어리를 몇 조각 잘라서 돈으로 바꾸어 올 것과 돈으로 바꾼 뒤에는 괜시리 마을을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말고 곧장 돌아올 것이며 서로 헤어지지 말 것 등을 말입니다. 두씨는 나귀 등에 황금을 싣고 이웃 고울로 향했습니다. 얼마만큼 길을 갔을까요? 그는 작은 시냇물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씨는 여덟까지 불행을 지닌 사람이었으므로 그가 막 냇물을 건너려 할 때 난데없이 비가 억수처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작은 시냇물이 불어 순식간에 커다란 강으로 변해버렸고 낙위는 황금을 실은 채 물살에 휩쓸려 죽고 말았습니다. 불행한 두씨는 절망에 빠져 외쳤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 나 때문에 그녀는 벌써 너무나도 많은 불행을 겪었어. 내가 그녀의 황금을 찾아내게 되든 물에 빠져 죽게 되든 황금과 운명을 함께할 거야. 그리하여 그는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한편 두씨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주씨는 마침내 자신이 직접 남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녀가 시내가에 다다랐을 때 물은 이미 많이 빠져서 어느새 예전의 작은 시냇물로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냇가에서 그녀는 물살이 떠내려와 있는 황금과 두씨의 주검을 보았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 무엇도 주씨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걸어가며 하염없이 눈물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한 여덟 가지 불행을 가진 힘을 생각하며 여덟 가지 불행을 가진 모든 이들을 생각하였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다 빠지자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숨져갔습니다. 그러자 주씨가 숨진 자리에는 그녀가 흘린 눈물이 괴어 작은 강을 이루었고 사람들은 그 강을 눈물의 강이라고 일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무렵 상인한 사람이 이웃 고울로 가던 중 길을 잃고 우연히 주씨의 주검이 있는 바로 그 강가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모습을 본 상인은 관습에 따라서 경의를 표하는 뜻으로 말에서 내려 그녀의 곁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곁을 지나가면서 그 여인이 꼼짝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챈 상인은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았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그녀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녀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뒤에 상인은 곧 길을 바로 찾아들게 되었고 고울에 무사히 도착하여 볼일을 모두 잘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장산일이 다 잘 이루어진 것은 모두가 다 이 고울로 가는 길에 자기가 묻어준 여인과의 만남 덕분이라고 생각한 상인은 돌아오는 길에 다시 그녀의 무덤에 들렀습니다. 그러고는 관습에 따라 그녀를 위해 제사를 지내주었어요.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자기 집안 식구들과 아는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이며 장산일이 다 잘 끝난 점 등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장산일로 그 고울에 들르게 된 그의 친구인 다른 상인들 또한 주씨의 무덤을 찾아가 제사를 지내주었습니다. 그들의 장산일 역시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음은 말할 나위 없는 일이지요. 이러한 소문을 전해들은 다른 고장의 상인들도 일부러 길을 멀리 돌아가면서까지 주씨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들 역시 운 좋게 일을 잘 끝마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불행한 이가 우연히 주씨의 무덤가를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행을 한탄하며 슬피 울다가 무덤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온통 하얗게 소복을 한 어여쁜 젊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눈물을 흘리다가는 그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 강물을 양껏 마셔보세요. 강물은 아주 깨끗해요. 이 강물은 원래가 불행한 이들을 위해 흘린 눈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강물을 마시면 당신의 슬픔이 더러질 거예요. 당신도 다른 불행한 이들을 모두 사랑하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마치 눈물이 흘려서 이 강물을 이루게 한 그 여인이 모든 불행한 이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주씨의 무덤에는 불행한 이들이 줄지어 찾아오게 되었고 그 곁에 흐르는 강물을 마시면 불행이 덜어진다는 소문이 역시 날이 갈수록 꼬리를 물고 멀리 퍼졌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나라에서 명을 내려 그녀의 무덤에 묘비를 세워주기에 이르렀습니다. 묘비에는 덕을 행한 여인이라는 묘비명이 씌어져 있었어요. 한편 이와 같은 주씨에 대한 소문은 날이 갈수록 멀리 퍼져나갔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퍼져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덤 속에 잠들어 있는 여인은 불행한 이들을 사랑한 여인이었으며 세월이 흐르면 흐릴수록 이와 같이 불행한 이들은 이 세상에서 더욱더 그 수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온 선녀와 아들 옛날에 효성이 아주 지극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찌나 부모를 정성스럽게 모셨던지 미처 장가 될 틈조차 없었습니다. 부모가 늙어 중풍에 걸리자 살림은 더욱 가난해졌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부모를 손수레 태우고 먹고 살기 위하여 구걸을 하러 다녀야 했지요. 그렇게 그의 젊은 시절은 모두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노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그 자신 또한 이미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장례를 예를 갖추어 치르기 위하여 아들은 10년 동안 남의 집 종살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금요를 모두 선불로 받아 그 돈을 장례를 훌륭히 치르는데 다 써버렸지요. 그런 다음 종살이 알 고을 향했습니다. 한참 길을 가던 그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아리따운 여인이었어요. 여인은 그를 불러 멈춰 세우더니 혼자서 길을 가기가 두려우니 자기와 함께 길을 가달라고 정했습니다. 함께 길을 가는 동안 그는 어느새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작별하게 되었을 때 여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토록 슬픈 낯을 하고 계세요?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운명이 나로 하여금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작별하도록 하기 때문이지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부모님들은 하늘나라로 떠나셨고 지금은 그대가 내 곁을 떠나려 하는구려. 원하신다면 당신과 함께 지내겠어요? 어찌 내가 그것을 바랄 수 있겠소? 그대는 젊고 눈부시도록 아름답소. 그러나 난 이미 한창 좋은 나이를 지난 사람이오. 사랑이 당신께 젊음을 되찾게 해드릴 거예요. 그러나 내게 자유를 되찾아주지는 못할 거요. 난 남의 집 종의 신세라오. 그런데 어때요? 저도 당신을 따라가 함께 종살이를 하겠어요? 그가 그녀를 데리고 주인집에 도착하자 주인이 여인에게 무슨 일을 할 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피단을 짤 줄 압니다. 한 해 동안 옷감을 몇 마나 짤 수 있겠느냐. 한 해 300필은 짤 수 있습니다. 필당 서른마이니 300필이라면 보통 여인네들로서는 허리 한 번 묘펴보고 일한다 해도 200년은 좋게 걸려야 짤 수 있는 양인 것을 어찌 내가 한 해 동안 그 많은 옷감을 짜낸단 말이냐. 전 이미 짤 수 있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내가 말한 대로 해낸다면 정직하게 말해서 한 해가 지난 뒤에 너도 네 남편도 자유의 몸으로 불어주마. 그리하여 남편에게는 기와를 만드는 진액을 이기는 일이 맡겨졌고 아내는 비단을 짜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일은 몹시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 손가락조차 움직일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일을 끝내고 돌아와서는 언제나 명랑한 태도로 그의 기운을 도두어주곤 하였습니다. 한 해가 지나자 아내는 비단 옷감 삼백피를 주인에게 가져갔습니다. 너희 두 사람은 자유의 몸이다. 남편과 아내가 고을에 벗어나자 남편은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만큼 피로를 느꼈습니다. 그는 길가에 주저앉아 아내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란 생각이 드는고려 그처럼 아름답고 그처럼 선량하며 지혜롭고 뛰어난 힘을 지녔고 이 모든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한꺼번에 지닐 수 없는 것들이오. 그런데 그런 당신이 나를 사랑하다니 이 가련한 게다가 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말이오. 그래요. 당신 말씀이 옳아요. 지금부터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릴께요. 저는 하늘나라에 사는 선녀랍니다. 그곳에서 전능하신 옥황상제님의 시중을 들고 있지요. 저는 당신 영혼의 가장 좋은 요소들로 만들어졌어요. 이제 때가 왔습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제게 당신의 손을 주세요. 그러면 당신은 저와 함께 하늘로 날아오르게 될 겁니다. 위대하신 옥황상제님이 계신 곳으로 당신의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말이지요. 그곳에 가면 당신은 젊음을 되찾게 될 것이고 또 행복하게 지내게 되실 거예요. 당신은 저와 함께 이 땅의 모든 슬픔을 잊게 되실 거예요. 물론이요. 난 가고 싶소. 그리하여 그는 아내에게 손을 내밀었고 아내와 함께 하늘의 푸르름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 갔답니다. 산토끼와 메추라기 옛날 어느 볕 좋은 봄날이었습니다. 마을마다 울긋불긋한 꽃들이 환하니 피어 있고 바람은 산들 산들 개울물은 졸졸졸 흘러가는 그런 날 산토끼 한 마리가 개울가를 깡충 깡충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름다운 봄날이라 나들 이를 나온 것일까요? 혹은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찾아 나선 것일까요? 그런데 그 개울가 풀숲에 이르자 산토끼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며 두 귀가 쫑긋 눈동자가 호동글해졌습니다. 그 풀숲 한 가운데 둥지를 틀고 있는 메추라기 한 마리를 찾아낸 것입니다. 순간 산토끼는 쏜살같이 달려들어 메추라기를 한입에 덥석 물었습니다. 산토끼는 속으로 크게 외쳤어요. 그러자 언급결에 목숨을 빼앗기게 된 메추라기는 화들짝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훌쩍훌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에 이 세상을 하직하고 토끼의 밥이 된다는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메추라기는 꾀를 꾀를 내어 토끼님 이왕 나를 잡아먹으시려면 제발 내 소원을 한가지만 들어주시구려 언제 죽어도 죽을 몸 토끼님의 밥이 되어 죽는 것이 차라리 행복합니다만 죽기 마지막으로 어머니란 말 한마디만 듣고 죽었으면 한이 없을 것 같네요. 제발 어머니하고 한 번만 불러주시구려. 산토끼는 그 말을 듣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따는 산토끼도 일찍이 어미의 젖을 빨며 그 품 안에서 자라난 터였습니다. 오냐 죽는 놈 소원인데 그거야 못 들어줄 게 있나 산토끼는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그 생각대로 갑자기 어머니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메추라기는 그 틈을 타서 번개같이 날아가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든 산토끼가 입을 벌린 사이에 달아나야 하는 터였습니다. 그러나 메추라기가 미쳐 저편으로 날아오르기도 전에 산토끼는 부리나케 메추라기를 쫓아 가까스로 메추라기의 꽁지를 물었습니다. 금방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메추라기는 비명을 내지르며 안간힘을 다해 두 날개를 파닥거렸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산토끼도 그에 못지않게 한 번 다시 문 메추라기를 결코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요 놈 니가 또 어딜 빠져나간단 말이냐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까 산토끼는 한결같이 메추라기의 꽁 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메추라기는 마지막 안간힘을 다해 두 날개를 파닥거렸어요. 순간 메추라기는 하늘 저편으로 포르르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 바람에 메추라기는 꽁지가 몽땅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산토끼가 워낙 한 번 문 꽁지를 놓아주지 않자 꽁지는 꽁지대로 빠져버리고 메추라기는 가까스로 살아난 것입니다. 산토끼는 메추라기의 꽁지만 잔뜩 문채 멍하니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쩐 가닥인지 그 뒤 메추라기는 두 번 다시 꽁지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워낙 놀란 탓이었을까요? 하여간 메추라기가 꽁지가 없는 것은 그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고 그 속에서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삶이 깃들어 있는 옛날 이야기야말로 우리의 살아있는 역사이지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서 지혜와 조상의 뜻을 찾아가며 현재에 맞게 재해석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소중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